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유령호텔 휴이지 멘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휴지? NO! 디스 이스 휴이지! 레츠 고 휴이지! 오케이 7층 버튼! 슈롤롤롱 와우 자 이번에 7층 또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또 여기는 어떤 유령들이 저를 반겨줄까요? 와! 그린플로우라는 이름답게 야 이거 거의 뭐 층 자체가 싱그런 느낌인데? 와! 배경 이쁜거 보고 들어가 봅시다 어? 아니 시작하자마자 버튼이 있다고? 벌써 보스전이야? 아아아아 그지 그렇게 쉽게 줄리가 없지 어 아닌데? 바로 앞에 있는데? 오? 이렇게 떡하니 버튼이 있다고? 이런 개꿀이 이거는 먹어줘야지 그러면 뚱뚱뚱뚱 감사합니다잉 오! 8층이구만! 에? 누구세요? 어? 뭐야? 엄마! 안돼! 야! 그걸 놓치냐! 아니 할배 유효력 뭔데? 어휴 농구 할아버지네 농구 할아버지 오우 마이 에이 갓 으흐흐흐 그래 이렇게 쉽게 줄리가 없죠 할배 일로와! 아 저 할배를 또 잡아야 얻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올라가 봅시다 아휴 거참 귀찮게 하네 진짜 물을 준다고? 어어어어어어어오 아어어어억 이게 어떻게하나 따라서 넘어가요 아우 자 이거는 요거를 잡아서 땡겨서 이멈 wellbeing 오우 여기 안에 뭔가 몬스터가 있을거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좋아 문 발견 스읍 엌 꽃을 든 유령 어우 청쟁이 일루와 꽃 베껴주고 찰칵 곱게 죽어라 잔챙이 유령이면 유령답게 아이고 잔챙이들 아까부터 귀찮게 하네 자 지금까지 뭐 별거 없네요 빨리 넘어갑시다 꽃들이 잔뜩 있네 뭔가 여기 있을 법해 황금쥐 황금쥐 일루와 와 개꿀 자 반대편 또 넘어갑시다 오케이 지금까지 뭐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나왔다 농부 할배 유령 저거 뭐야 파인애플인가 또 뭘 기르게 하려고 아 이 할배 자체는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 식물들이 참 거슬리네요 앗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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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깨버리는 건가보대 밀어서 깨버리자고 이걸 변기를 일단 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딱 붙여서 그대로 내려 찍어 가라쒸 아 타격감 좋네 속 시원하다 이리와 좋았으 자 이제 보스 슬슬 나올 것 같은데요 정상이 끝이 보입니다 이리와 이리와 뭐야 또 아 이건 뭐 어우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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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는 선 좀 넘었는데 이거 슉 나와 호호 진짜 구이지만한 녀석이 없어요 또 저의 완벽한 분심입니다 어우 자 또 또 또 또 또 반대편 넘어가야 되네 자 일단은 요걸로 찰칵해서 열어주고 두루루루루룽 어 이거 왠지 맞네 우그윙 뭐 보이지!? 내가 구해줄게 내가 넣어야아!!! 넣어라 임마!!!! 레전드 찍을 뻔했네 밀어밀어 밀어밀어밀어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여긴 또 어떻게 지나가야되지? 오케이 땡겨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호 하나 둘 하나 셋 점프 정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까마귀들의 습격 뭐야 느낌이 약간 쎄한데 저 방에 왠지 보스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유령할배 그래 저기 있네 할배 이제 끝을 볼 때가 왔어 해보자 아 아 끈덕지네 이리로 넘어가 볼게요 여긴 또 뭐가 있는거지 아 이거를 땡겨와서 여기서 밟고 올라가서 넘어가는건가본데 띠용 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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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개꿀잼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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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넘었다잉 땡겨서 이어라 나가보자 오호라 이거는 또 어떻게 넘어가야되나 저기까지 와야되거든요 아 좋게 다 됐어 초 대형 식물 요거 뭘까요? 아 오케이 양쪽에서 땡겨서 여는건가보다 이야 루이지는 반대쪽에서 땡겨서 열어 팔충 버튼 똥 하하하 잠깐만 구이집하고 안 돼에에에에에에엥 아우 여기까지 헐 어떻게 올라왔던데 내가 아아아아 아 애파인데 번지점프 돼요? 오오오오오오 미끄럼틀이 이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헣헣학 올라가는건 힘들었는데 내려오는건 참 빨라 하지만 이 엘리베터거든요 그렇게 쉽게 줄리가 없죠 아아하 갈배 이번엔 진짜 끝을 볼 타이밍 왔다 응 아웅 자 쓸데없이 저항이 거세 오케이 절단기 자자자자자자 요거를 쭉 빨아서 잡동 아아 아아 잠깐만 이거는 오 오케 됐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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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버릴라니까 갈배! 이제 끝났네! 어쩌지? 그러면 왜 곱게 네! 컬렉션이 되어라! 꼴까? 별것도 아닌게 아니 엘리베이터 저거 왜 또 저기있어? 자라요 자라라 자라라 됐스! 진짜 개고생 끝에 8층! 활동 완료 자 8층 도착 이곳은 또 어떤 유령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긴 뭔 컨셉이요? 이거 뭐 촬영장인가? 잠깐만 이거 문 열어 저렇게 대놓고 있는거면 여기는 아직 여기서 구할수 없는거 같기도하구 우선은 오 뭐야 어엏?? 잠깐만 설마 텔레포트야? 어 빨리 들어간다 아아아하하하 어어아압 깔끔하게 GET 했습니다잉 누가 울고있는건가 저기야 이 초등수감등이 그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다. 뭐야? 왜 그러세요? 이 무능력한 명화감도 바로 지금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한 적의 표현은 버튼 좋다. 지금은 빛바랜 물건처럼 느껴지네요. 내놔! 어? 아! 내 붉은 메가폰이요. 나는 지금 어디 있단 말이냐. 다시 한 번 메가폰을 잡을 수만 있다면. 아 이거 뭔가 부탁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아이 성가시겠네. 뭔데 그러세요? 붓 없는 화가, 칼 없는 유리사, 그들에게 대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흐흐흐. 애석하도다. 메가폰을 잃어버린 나는. 이도저도 아닌 존재 불가다. 하하. 메가폰을 찾아오라는 거군요 이거. 찾으러 가봅시다. 메가폰. 이거 아니야? 와 여기 뭐 영화 촬영장이네. 거의? 뭐 중세시대 전쟁인데? 이거는? 아! 느낌이 왔다. 이거 제가 직접. 타고 들어가서. 어? 중간중간 텔퍼 구간인가 보네. 그러면 여기. 다음. 뭐야. 야. 요건 또 공포영화네. 로이지꾼. 카메라맨이 되고 싶은가? 그런 배우는 누구에게 부탁할 건가? 아! 오케이. 아아아아. 설마 구이지가 연기하는 겸? 자. 액션! 오오. 하하하하. 이건 뭐냐? 구이지가 배우가 되구냐? 자. 오케이. 표정 좋고. 고대로. 고대로 가보자. 좋다. 좋다. 몰입 좋아요. 뭐가 튀어나와야 될 거 같은데. 워우우우!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자. 여기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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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Our mission 뭐야. F6 에앵. 이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다시. 아까 그러면은 여기 다시 넘어가가지고 촬영 한번 기똥차게 한번 또 찍어보자구요 자 이번 씬 최후의 라스트 기사 아 구이지 자 들어갑니다 액션 자자자자 뭐야 공격이다 적들의 공습이다 버틸 수 있도록 전쟁 중이구만 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 물 물 물 물 아 이게 뭔가 실마리가 안 보이네 자꾸 다음 저거로 넘어갑시다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 오케이 그러면 3번 여기 또 뭐야 이번에 또 어떤 씬입니까 넘어갑시다 액션 한 가정집에 불이 난 절체절명의 상황인가 본데요 어? 오오 삐뽕삐뽕삐뽕 삐뽕삐뽕 아니 이거 잡아야 되는 거지? 어 나 알 것 같아 이거 벗어 찰칵 넣어줘 벗어 임마 벗어 은혜 은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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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폰 찾는 게 1위였잖아 아아 오케이 오케이 본래 목적을 잊지 말자고 여기도 없는 것 같고 다음 4번에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긴 또 어떤 스토리입니까 오케이 메가폰 발견 범위줄에 걸려있네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고대로 땡겨 제껴 우와 오 마이 갓 거미 보스요? 여기 막 황금 있다 황금 거미 개꿀맛 우와 좀 달달해요 거미줄을 불태우면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네 거미줄 불태워 불태워 아 왠지 다시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위에 횃불 예 저건에 저 횃불을 가져오려면은 이 물을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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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이었죠 아까 2번으로 가가지고 그 우물에 있는 물을 퍼와야 됩니다 좋아 좋아 그럼 이거?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양동이 갖고 가서 그대로 물 표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됐어 됐어 이 루이지가 가져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뭔가를 들고 올라오겠죠? 야 이게 진짜 하나하나 다 단서가 있었네 됐어 이제 이 양동이 얻었으니까 그대로 이거 갖고 갑시다 물량동이를 이제 그대로 들고 가서 구이지 액션 됐어 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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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횃불 아 이게 진짜 하나하나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다 힌트고 단서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어어어어 오 마이갓 병사들의 습격이다 으으 나와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대로 올라가서 이 횃불을 이제 들고 오면 되는 건데 또 보여 으으 으으 귀찮게 하네 흐으 또 다른 적들의 습격입니다 장군님 이거 이제 그대로 돌고 가서 이제 3번에 불을 이 횃불에 불을 딱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미줄에다가 거미줄에 불을 싹 질러가지고 깔끔하게 가져오면 되겠죠? 나마라 보이지 자 다음은 화제 현장씬 들어갑니다 액션 오케 여기다 오워 슝 땡겨 호우 거미도 불태워서 섭쎴버리 그 다음에 거미줄도 파이어 됐다 백어콘 핵스트 자자 이거 저기요 이거 봐요 메가폰 제가 들고 왔어요 찾았다 사랑스러운 메가폰 이제 나는 감독이야 근데 지금 보니 자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자네 자세 보니 꽤나 괜찮게 생겼는데 이거 뭐야 스카운 제이야? 어? 그리고 체육도 나쁘지 않아 견적 한번 세보자고 훌륭해 스타의 소질이 느껴지는구만 야 이거 저 이제 배우로 되고야 하는 겁니까? 자 촬영을 시작하자고 모두 실팩 모두 각자의 위치로 어? 이거 뭡니까? 뭐 나 고대 괴수물이야 이거? 오오오오오 에이 쫄거 없어 내 호흡에 따라오기만 해 좋아좋아 액션 뚱 이거 괴수물이네 거의 뭐 제가 고질라가 된 것도 아니구요 진짜 고질라네? 진짜 괴수물였어? 저걸 잡으라구요? 아 유령이구만 거의 메소드 연기네 이거? 으아아아아악 찰칵 화사임마 이야 오오오! 불에스! 뭐여 이거!! 잠깐 심지어 유도탄인데 퓨 아 알겠다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얘한테 먹이는 거 같아요 헤헤 노려봐 가자레아~~~~~ 파이팅!!!!! 어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 진짜 이거 그거 내, 거의 뭐 특수촬영 물, 특찰물이죠? 어? 어어어어어? 전 여기 Creative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바다라 kinetic 플레슨 어 밀린다 도와줘 구이지 구이지 Youtube 구이지 Không 구이지 cambian 타격감 조크 명작이 진짜 띵작 띵작 Fine surprised 도망한이다 고망은 챌린져여 계속 까말悄이 왕기요 도와줘 구이지 금방 마무리를 지어야 strings 각자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으아아아아아 조항이 쓸데없이 너무 거대! 어... 야... 빡세다... 어? 지금 유령 당황했죠? 메소드에 였는데? 하핫 아트... 디스 이스 아트 귀찮게 했으니까 너는 안되겠어 어! 참격이다 임마 커타! 명작이 완성이 됐어 좋아 자네 덕분에 띵작! 띵작이 완성됐네 도와줬으니 자네를 위한 선물일세 하하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참 나 죽었지 하하 어.. 이거 한을 풀고 이제 알맞시다! 9층! 버튼까지! 획득했습니다! 예이!